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원세 플랫폼 빈방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복현동 올리브입니다. 여기는 경북대학교 동문방면인 올리브, 방두계, 거실있는 3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주방하고 냉장고가 사이즈가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을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고요. 그리고 방에 이렇게 넉넉한 침대와 책상과 옷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의 특징은 쌍둥이 방이 아니라 이렇게 별도로 침대와 책상이 다 빠져 있어서 한명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베란다 공간과 세탁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로 돌아보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